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료율을 확 올리거나 올릴 수 없잖아요. 확은. 그럼 조금 올리면 받고 있는 걸 줄일 수 없으니까 동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올리는 건 조금 올리고 받는 건 더 높게 하고 그게 사기지 뭡니까? 노인들의 형편이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미래 세대가 이러면서 다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 보험료율 가운데 절반은 누가 부담합니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자 부담하면 괜찮습니까? 그게 다 또 가격의 증가가 되겠죠. 사업가 부담이. 수출한 기업들은 다 뭡니까? 가격에 능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가 다 사기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사기 아닌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금 고갈 예상 시점 저는 훨씬 더 빨라질 거로 봅니다. 관리들이 하는 일이란 것이 대부분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최대한 여러분들 늦추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얼마 낼 건지 얼마 받을 건지 9% 내고 이러면 40%를 받으니까 평가 나잖아요. 그럼 9% 이상은 못 내겠다. 그럼 40% 35%를 낮추든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대개 40% 이상을 받으려면 18% 19% 내야 되니까 그럼 18% 19% 내든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 소득대체율 40%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안 돼가 펑크가 나는데 그러면 보험료율을 9%를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럼 35%를 낮추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40% 50% 올리려면 9% 올리든지 그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들 뭡니까? 땜방식으로 하고 미래시대가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전부 다 미래시대를 약탈한 겁니다. 그게 도둑놈 심포진 뭡니까? 미래시대한테 다 덤탱이신 게 도둑놈들이죠. 그게 어떻게 도둑놈들이 아닌 겁니까? 그게 사기꾼이죠. 여러분 여기 있으면 복잡할 게 있습니까? 무슨 모순이 뭐니 별 이야기 없고 얼마 낼 거냐. 서양처럼 여러분 18% 정도 낼 거냐. 그러면 소득대체로 한 45% 유지할 수 있다 이야기. 그걸 못 내겠다. 그럼 더 낮춰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 그럼 못하면 다음에 이런 펑크가 나가지고 뭡니까? 울고불고 또 야단치야겠죠.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금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연금사기인 거지.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44% 이름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9에서 13% 올리고 지금 40%에 44% 올리게 되면 그건 계획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한 몇 년 정도 펑크 기간을 늘린 겁니다. 그걸 계획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유경준 국민힘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 안은 이번에 연금계획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로 하다 포함하는 구조계획이나 연금계획의 다른 부대 조건들이 합의됐을 때 조건부 안인세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노인들이 어렵다. 그럼 노인들이 먹여살려야 했다. 그럼 보험요율을 올리든지 보험요율은 도저히 더 이상 지금 형편사 많이 올릴 수가 없다. 그럼 지금처럼 봤든지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말씀입니다.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대개 18%, 19% 낸다. 스웨덴 18%, 독일 18%, 일본 18% 우리는 도저히 지금 형편사 이렇게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 제왕도 극복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분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이고 이게 잘못된 걸 이제. 이분 말씀은 최소한 13% 올리고 받는 것은 지금의 동결해야 된다. 그리고 스웨덴식으로 확정기여행을 연구해 가지고 도입해야 된다. 13%나 15%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더 이상 돈을 더 받을 수는 없다. 그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내는 것이 9%인데 9%에서 최소한 13%는 올려야 되고 할 수 있으면 15%까지 올려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다만 변경되지 않는 것은 소득대체율 지금 받는 40%는 더 이상 올려서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여야가 다 합의해 가지고 돈은 9%에서 13%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받는 것을 44%, 45% 올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기지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지금 그냥 넷만큼밖에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자 나라 났으면 더 많이 받겠지만 우리가 덜 냈으니까. 그런 것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 무너져 내려가니까 다음에는 다 공동생산 공동 분배가 사겠다 하면 북한처럼 비싸게 살면 되는 거죠.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거론안이 딱 나오니까 당장 사업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또 올리면 또 우리가 더 인건비를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그럼 또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국민연금이 많이 부자 나라처럼 뒷받침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최소한의 여러분들 생계비 정도가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9% 내는데 한 18% 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부 자체를 아예 안 믿는데. 이분 말씀처럼 재앙이 크니까 9%에서 좀 올리고 그 다음 받는 것은 그냥 지금 줄일 수는 없으니까 40% 그렇게 유지하고 여러분들 받는 거 지금은 줄일 수 없죠. 그리스 꼴 나면 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거듭 이야기 하지만 스스로 계획을 못합니다. 스스로 계획하기 어렵고 그냥 나중에 터져가지고 연금을 뭡니까 지출 줄여라 외부의 채권자들이 그렇게 하면 울미어 계좌에서 줄일 때 그때 공무원 연금 그렇게 줄일 수밖에 그리스도 그렇게 이런 구조조정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을 못한 겁니다 스스로. 터지고 난 다음에 재정위기가 발생해 터지고 난 다음에 채권단이 돈도 빌려줄 테니까 그냥 줄여놔 줄여 지출 줄여 지출 줄이면 돈 꼬여줄게 이렇게 할 때 뭡니까 그때 이제 잘라내는 거죠. 미련한 일이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이름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금계획은 무슨 연금계획이냐 의료계획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으로 다 포장을 하지만 정직하게 다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노인이 어렵다고 이런 노인을 올리면 그럼 그 부담을 누가 합니까 지금 젊은 세대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연금의 진짜 계획은 재정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계획할 겁니다. 그전에는 지금 한국 전체적인 분위기 보게 되면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요즘 초등생들 매달 용돈 나온대요. 1인당 10만 원에서 2만 원씩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터지고 나면 다 여러분들 개 낼 테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 유학했던 동료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 친구들이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컴퓨터도 주고 책 살 돈도 주고 노트도 주고 그렇게 참 좋은 나라라고. 그다음에 나중에 터지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것도 연금계획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니까 건축물으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가 개인은 정신처리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데 사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초등생에게 용돈을 10만 원에 20만 원을 준다. 초등생에게 용돈 10만 원에 20만 원을 왜 줘야 되죠. 황당하네요. 아니 돈이란 것은 대가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만 원? 10만 원이라도 왜 주는데.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네. 오늘 새로운 사실인데.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좀 팍팍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방송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직직하지만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봅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